집을 나온 성인은 버스 정류장으로 혼자 걸었다. 애초에 또렷한 목적지도 없었던 그녀는 막상 어디로 가는 버스를 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나 어디든 가야 했다. 정류장에 서서 한참 망설이던 성인은 문득 언젠가 형우와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 돌산섬의 한 어촌을 떠올렸다. 일출과 낙조가 아름답다고 형우가 감탄을 연발하던 그 작은 마을은 남의 넓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바닷가에 있었다. 갑자기 해태와 굴양식장도 있고 조그만 어선들도 많이 보이던 그 동네에 가보고 싶었다. 남자들이 밤새 잡아온 고기들을 동네 안악들이 새벽에 손질하고 물때에 맞춰 김도 따고 굴도 따던 바닷가 동네를 형화 거닐던 추억이 새삼 그리워진 성인은 일단 돌산섬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그곳에 가면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굴도 따고 미역 같은 해초 등을 따면서 당분간은 먹고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버스로 약 한 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돌산섬에서 성인은 형우와 함께 걸었던 부두까지 갔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가슴속까지 스며들었다. 순간 구역질이 났다. 형우와 나란히 서서 바다 냄새를 가슴 깊이 들이마시던 추억 어린 바다에 대고 성인은 연신, 헛구역질을 해댔다. 간신히 구역질을 진정시키면서 눈을 감았다. 수평선 저 끝에 형우가 타고 떠난 원양어선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광경이 희미하게 보였다. 이내 원양어선의 브릿지에 우뚝 서 있는 형우가 보였다. 그가 입에 물고 있는 파이프에서 담배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부두에 서 있던 성인을 발견한 형우가 손을 번쩍 들어 좌우로 크게 흔들면서 목청껏 소리쳤다. 성이야! 사랑해! 순간 성인은 눈을 떴다. 금방이라도 손에 닿을 듯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들며 사랑한다고 소리치던 형우도 바다를 가로지르며 다가오던 원양어선도 보이지 않았다. 텅 빈 바다는 눈부신 태양빛을 받아 반짝이는 찬물결로 보석을 깔아놓은 것처럼 아름답게 일렁이고 있었다. 형우야! 온몸에 힘이 빠진 성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형우야! 나 임신했어! 우리 아이야! 나 이제 어떻게 해! 나 지금 많이 힘들어. 하지만 이겨낼 거야. 네가 돌아올 때까지 어떤 고난과 고통도 모두 견뎌낼게. 너를 사랑하니까 힘들어도 참아낼 수 있어. 널 닮은 우리들의 아이를 낳을게. 사랑해, 형우야. 한참 만에야 성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 방을 알아보았다. 다행히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에서 방을 하나 구할 수 있었다. 돌산섬 앞바다가 훤히 보이고 넓은 앞마당엔 동백나무가 가득한 집이었다. 자식들을 모두 도시로 떠나보낸 노부부가 작은 굴 양식장을 하며 사는 그 집에 마침 빈 방이 있었다. 마침 외롭고 적적했다면서 노인들은 성인을 퍽이나 반가워했다. 얼마간 방세를 내겠다고 했지만 한사코 거절하며 한 가족처럼 같이 살자고 했다. 그곳의 인심은 그렇게 훈훈했다. 돌산섬의 작은 마을에 방을 구한 성인은 여수의 집에 들렀다. 당장 필요한 옷가지와 침구를 가져가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겠지만 우선은 어른들을 속여야 했다. 당분간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어머니께 말을 해야 안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성인은 아버지가 없는 낮에 집에 들어갔다. 야가 지금 시간에 웬일이랴? 오늘 출근 아니었냐? 그리고 얼굴이 어찌 그러냐? 며칠 피죽도 못 먹은 거 맹기로. 그때까지 어머니는 성이가 영숙이네 집에서 출근을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어머니, 저 당분간 집에 들어올 수 없어서 짐 좀 가지러 왔어요. 어째서? 저 달 순천에 가 있어야 해요. 갑자기 순천은 왜 간다냐? 은행에서 순천 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당분간 거기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그려? 그런데 순천에는 아는 집도 없는데 잠은 어디서 자냐? 은행에서 마련해 줄 거예요. 난생 처음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성인은 어디서 그런 배짱과 용기가 나왔는지 마치 연극 대사라도 외듯 거침없이 이야기를 했다. 성인은 그런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도 놀라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간단한 옷 몇 가지하고 제가 쓰던 이브자리 하나면 돼요. 이브자리가 있어야 하냐? 안 그래도 어제 이불빨래 헐라고 혔는디 어쩌냐? 깨끗하지가 않을 거인디 괜찮아요. 성인은 방으로 들어가 서둘러 짐을 쌌다. 아버지도 안 보고 갈 것이냐?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무엇인가 쫓기는 사람처럼 허둥대는 성인을 보면서 어머니는 잠깐 고개를 갸우뚱했다. 뭔가 미심쩍은 눈치였으나 평소에 워낙 조신했던 딸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어머니는 옆에서 짐 싸는 것을 도왔다. 그런 어머니를 보자 성인은 갑자기 목이 메었다.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살림에서 다섯 남배를 키운 어머니는 자식들 중에서도 유독 성인을 끔찍하게 여겼다. 외동딸이어서인지 어머니는 성인을 다른 형제들보다 귀하게 키웠다. 형제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바다에 나갈 때도 외동딸 성인은 항상 열애였고 스무살이 될 때까지 굳은 일 한 번 시키지 않았다. 형제들이 어쩌다 성인만 편애하는 어머니에게 은근히 불만이라도 내비치면 성인을 감싸고 돌면서 형제들을 매몰차게 남을 했다. 진정에서 귀한 딸이 시집가서도 귀염받고 살아야 우리 집에 하나뿐인 딸을 사내자식들만 치러 험하게 키워야 좋겄냐. 어머니는 성이를 부엌에도 못 드다들게 했다. 나중에 시집가면 고추보다 맵다는 시집살이를 하면서 서방에 자식까지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 펄날이 없을 것인데 벌써부터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다. 어머니의 소원은 외동딸인 성이에게 어떻게든 공부를 많이 시켜서 여수의 무지렁이 어부나 농사꾼이 아닌 도시남자에게 출가시키는 것이었다. 공무원이나 사무원처럼 펜때를 굴리는 남자를 만나 험한 꼴 안 보고 잘 사는 것을 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총구석에서 굳은 일 힘든 일을 하면 예쁜 손이 망가진다면서 빨래며 설거지도 통 맡기지 않았다. 그렇게 곱게만 키워온 외동딸이 가족들을 속이고 집을 나선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생각하니 성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 곁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던 성이는 서둘러서 짐을 밖으로 내놓았다. 생각보다 보따리가 꽤 많았다. 무거운 짐 보따리를 마루에 내놓던 어머니는 아무래도 석연치 않은지 자꾸만 성이의 눈치를 살폈다. 순간 성이는 어머니의 품에 와락 뛰어들어 소리내서 울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참았다. 마음 같아서는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한 뒤 용서를 빌고 도움을 청하고도 싶었다. 그러나 성이는 이내 마음을 바꿨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모르는 편이 나을 듯 싶었다. 딸의 임신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할 일도 문제였지만 그보다는 어머니가 자신의 뱃속에 든 아이를 당장 지우라고 다그칠 게 뻔했기 때문이다. 성이는 폭받쳐오르는 눈물을 참으면서 가까스로 마음을 달랬다. 어머니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세요. 아셨죠? 갑자기 애써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요것이 뭔 소리대? 참말로 이상이야? 너 왜 그러냐? 뭔 일인지 말여라. 말 안 하면 이 집 못 갖고 간게. 아무래도 수상적다고 생각하던 어머니는 성이가 갑자기 눈물까지 내비치자 외동딸의 보따리를 덥석 집어서 방으로 끌어들였다. 아무 일도 없어요. 처음으로 엄마 곁을 떠나려니까 섭섭해서 그래요. 고것이 참말이냐? 그래요. 언니. 그러면 너 이 다음에 시집은 어떻게 갈 것이냐? 이 언니 때문에. 그때는 갈 수 있어라.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이었지만 계속 시간을 끌다가는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어 성이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리고 택시에 짐을 싣고 돌산섬으로 출발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떠나온 성이는 난생 처음 남의 집 낯선 방에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다. 진한 외로움이 물밀듯 밀려왔다. 천장이 빙빙 돌고 온몸이 떨렸다. 걱정스러워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언뜻언뜻 보였다. 어머니. 음소하세요. 어머니. 이불을 뒤집어쓰고 하염없이 울었다. 아가씨. 자는겨. 아가씨. 집주인 할머니가 방문을 두드렸다. 눈을 떠보니 방안이 어둑어둑했다. 깜빡 잠이 들었나 싶었는데 피곤했던지 꽤 오랜 시간 잔 모양이었다. 성이는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눈을 뜨기는 했지만 대답할 기력이 없었다. 몇 번이나 방문을 두드려도 방에서 아무 기척이 없자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전등불을 켰다. 어메. 이게 웬일이오. 시상에. 이 땀 좀 봐야. 어디가 아픈겨. 머리가 불똥이 아니오. 아 여보 영감. 이리 좀 와보쇼.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할아버지를 불렀다. 무슨 일이오. 어쩐다요. 이 색시가 병이 난 것 같은데. 짐 가지고 오느라 힘에 붙여 몸살이 났구먼 그려. 우선 더운 물을 좀 가져와서 목을 적셔주고 미움이라도 끓여 먹이소. 예. 그라지라. 할머니는 성의 이부자리를 다독여주고 서둘러 나갔다. 융감. 이부자리가 부실한 것 같으니께 방에 군불 좀 지표에 쓰고 쓰라. 성의는 이사 온 첫날부터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게 되었다. 할머니가 끓여준 따뜻한 물과 미움을 마신 뒤에야 겨우 정신이 돌아온 성의가 입을 열었다. 할머니. 죄송해요. 첫날부터 걱정 끼쳐드려서. 미안하긴 뭐가 미안이오.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혼자 이사하느라 힘이 들었는갑이오. 며칠간 몸져 누웠던 성의는 친자식처럼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며 곁에서 떠나지 않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딱한 처지를 고백했다. 현재 임신을 했는데 아이의 아버지는 원양어선을 탔으며 두 집 어른들이 워낙 사이가 안 좋아서 입도 뻥끗 못한 채 생각다 못해 돌산섬에 숨어서 아이를 낳을 마음을 먹었노라고 그동안의 사연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성의가 임신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적잖이 놀라던 할머니는 차분하게 털어놓는 성의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오히려 대견하다며 다독거렸다. 그려. 너희 부모님이 아시면 당장은 실망하고 가슴 아파하시겠지만 하늘이 주신 생명은 사람이 멋대로 할 수 없어야. 시상에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지. 잘 왔다. 아이 아범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랑 함께 살자. 아무렴 식구 하나 늘었다고 너 하나 못 먹여주겠냐. 우리 늙은이들을 친정 할머니 할아버지로 생각하고 동네 사람들이 행여 묶어들랑 우리하고 먼 친척이 된다고 혀라. 나도 그럴 것인께. 알겄냐? 예. 할머니. 은혜 잊지 않겠으라. 은혜는 무슨 은혜요. 사람마다 점 먹을 것은 뱃속에서 다 갖고 나온다는데 아무 걱정 말고 몸조리나 자여그라. 성희는 그날부터 돌산섬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분해 넘치는 보살핌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었다. 낮에 할머니를 따라 나가 할아버지가 하시는 굴 양식장에 일도 돕고 해초도 뜯어말리며 시간을 보냈다. 돌산섬에 이사한 이후로는 입덧도 별로 심하지 않아 천만다행이었다. 그러나 밤이면 한없는 외로움이 성희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여수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새해 오빠와 귀여운 동생이 자꾸만 눈에 밟혀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게다가 시도 때도 없이 불쑥 나타나는 형우의 환영 앞에서 혼자 눈물도 흘렸다. 다행히 아이는 별탈 없이 뱃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랐다. 언제부턴지 아기의 발길질이 느껴졌고 뱃속에서 아이가 꿈틀거릴 때마다 성희는 생명의 신비감에 놀라 조용히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고는 했다. 1971년 8월의 첫 토요일 성희는 친구 영숙의 퇴근 시간에 맞춰 은행으로 전화를 걸었다. 영숙아 나야 나가 누군디요? 영숙은 성희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딴청을 부렸다. 나야 성희 뭣이라고 성희? 성희가 누군디? 나는 성희라는 사람 모르는디요? 영숙은 계속해서 시비조로 나왔다. 그동안 연락이 없던 성희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 너도 알잖아. 이해해 주라. 이해고 사매고 나는 그런 거 몰라라. 나는 성희라는 친구 둔 적이 없음께 싸게 전화 끊어라. 영숙아 미안해. 사실은 부탁이 있어. 성희는 가까스로 영숙을 달래고 자신의 거처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출산에 필요한 몇 가지 용품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 알았어 이 가신혜야. 내가 당장 갈 것인께 가고 허구 기다려라잉. 여수를 떠나올 때 영숙에게 어디로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떠나온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성희는 사실 그동안 여러 번 전화를 걸고 싶었다. 그렇지만 영숙에게 자신의 거처를 알렸다가 혹시 가족에게 알려지면 어쩌나 싶어 망설이던 참이었다. 돌산 섬의 할머니가 이런저런 출산 준비물을 챙겨주었지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성희는 영숙에게 부탁해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생명 퇴근 무렵에 성희의 전화를 받은 영숙은 부탁받은 출산용품들을 사느라고 날이 다 저물어서야 돌산 섬에 도착했다. 이 나쁜 가신혜야. 어쩜 그럴 수가 있냐. 네가 내 친구 맞아? 예상보다 훨씬 늦게 도착한 영숙은 정류장에 마중 나와 있던 성희에게 다가가며 숨도 안 돌리고 투정을 부렸다. 이 가신혜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는 알아? 친구 하나 잘못둘째로 나가 이렇게 당해도 된다냐? 그려. 말 아니어도 네 사정은 짐작이 가. 우선 집으로 가서 이야기하자. 성희는 화부터 내면서 씩씩거리는 영숙이를 달래면서 집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 있었냐고? 그럼 아무 일 없는데 내가 이러냐? 아이고, 벗은 짝 같으면 속을 홀렁 뒤집어 보일 것인디 참말로 미치겄다 나가. 너가 어머니 땜씨 나가 아주 못살겄스야? 뭐? 그럼 우리 엄리를 만났어? 그럼 만났지. 네가 집을 나온 게 언제냐? 네가 없어지고 며칠 안 했음께 너가 엄리가 나를 찾아오셨더라. 너 어디 갔냐고 하셔서 나도 모른다고 했는디. 찾아오지 않는 날은 은행에다 집에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시는데. 아이고, 참말로 내가 말라 죽지 않은 것만 해오도 천만다행여 이 가신애야. 기집애가 어쩜 그렇게 독하다냐? 나가 네 땜씨 노이로 짓걸렸어 이고사. 우리 아버진? 너희 아버지는 아직 네가 순천에서 은행에 나가는 줄 아신다더라. 너희 아버지까지 너 집 나간 거 아시면 뼈도 못 추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께. 그랬다. 성희가 집을 나온 다음 주 월요일에 어머니는 성희가 잠적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일요일에 집에 들를 줄 알았던 성희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자 이상하게 생각한 어머니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가 사표를 냈다는 사실을 알았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친구 영숙만은 성희가 무슨 일로 집을 나갔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 어머니는 성희가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나갔으며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영숙을 다그쳤다. 처음에는 좋은 소리로 사정도 해보고 달래기도 하더니 나중에는 은행으로 집으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성화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년을 나가 어떻게 키운 줄 알기나 허냐? 늙은 나가 네 앞에서 거품 물고 죽어 나가야 쓰그냐?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나한티만 말해야 죽을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할 테니께 제발 부탁한다. 성희 그년 시방 어디 있냐? 영숙에게 그 소식을 듣던 성희는 이내 눈앞이 가물가물하면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불면 날아갈까 쥐면 깨어질까 조심하면서 곱게 키워온 외동딸이 어느 날 갑자기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을 때 앞이 캄캄했을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 성희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여수의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나가 오늘 이렇게 늦게 온 데는 느그 엄미 탓도 있어 이거사. 엄미가 왜? 막 퇴근하려고 나서는디 느그 엄미가 은행에 오셨자녀. 내가 분명 너 있는 곳을 알고 있을 것인께 너를 찾으러 가자는 거요. 나가 죽어도 모른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찾아내라는 거요. 네가 죽지는 않은 것이 분명하다면서 그 마음을 생각하면 당장에 모시고 오고 싶었는디 우선은 네 사정을 먼저 알아보려고 느그 엄미 떼어놓느라 참말로 진단 뺐어야? 엄미, 자꾸 우울지랄을 왜 호냐? 두 사람은 와락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병숙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말이 아닌 거 알아야. 하지만 어쩔 것이냐. 기왕 이렇게 된 것을 조금만 참아야 내가 믿을 친구는 너 하나뿐인데 어쩌구냐. 네 은혜 평생 안 잊었다가 꼭 갚을 것인께. 그래, 좋아. 그러면 언제 그 은혜를 다 갚을래? 아이 낳고 평우 귀국하면 우미, 어쩐다냐. 나를 아주 죽이는 것이 더 낫것이야. 그때까지 너네 엄미한테 무슨 꼴을 더 당하려고. 영숙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는 얼굴로 성희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오죽하면 저럴까 싶어 이내 성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고생 많았지. 아니요. 나는 별 고생 안 했어야. 좋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건강해. 정말 고마운 분들이셔. 나는 네가 어디 가서 험한 꼴이나 안 당했는가 걱정이었는디 참말로 다행이다, 야. 아이도 별 탈 없지. 사실은 축복받음시로 태어나야 하는 생명인디. 축복받으면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성희는 자신의 뱃속에서 축복은 고사하고 쉬쉬하며 자라고 있는 태아가 가여운 생각이 들어 갑자기 울음포가 터졌다. 성희야, 네 심정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쩔 것이냐. 상황이 이른디. 그러고 산모가 이렇게 울면 어쩌냐. 임산부가 자꾸 울면 울보 아이 나온다 너. 태견지 뭐신지를 잘 혀야 한다고 하더라.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말만 골라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먹어야 예쁘고 착한 아이 낳는다고 책에도 쓰여있더라. 이제 그만 울고 이거나 봐. 네가 말한 대로 사기는 샀는지 모르겠다. 영숙은 울음보가 터져서 어깨를 들썩이는 성희의 등을 토닥거렸다. 영숙이 들고 온 가방에는 출산 준비물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또 베넷 저고리부터 젖병까지 신생아 용품들도 차곡차곡 쌓여있었다. 영숙의 세심한 배려가 그대로 느껴졌다. 성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친구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다. 영숙아 정말 고마워.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고마울 것 없단께. 다음에 내가 시집가서 아이 낳을 때 지금보다 더 좋은 거 사다 주면 되는 법인께. 어, 그럴게. 꼭 그럴게. 아, 참. 너에게 온 편지도 가지고 왔는디. 뭐? 편지라고? 누구에게서? 누구긴 누구야. 형우한테서 온 거지. 뭐라고? 형우? 은행으로 온 편지들이야. 내가 은행에 있었기 망정이지. 낙가정 은행에 없었으면 이 편지들 모두 수치인 부재로 발려되었을 것이오. 영숙은 핸드백을 열고 십여 통이 넘는 편지를 꺼내어 성희에게 건넸다. 성희는 건네받은 편지들을 가슴에 깊이 안았다. 머나먼 태평양을 건너온 형우의 따뜻한 체온이 가슴으로 전해져오는 것 같았다. 하마터면 받아보지도 못할 뻔했던 편지들을 가슴에 끌어안은 성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었다. 돌산섬에 살기 시작한 이후 성희는 형우에게 발신자 주소를 밝히지 않은 채 편지를 보내고 있었다. 편지를 쓸 때마다 하염없는 눈물을 쏟았지만 우울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형우를 기다리고 있으니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항해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라고 적었을 뿐이었다. 단 한 번도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밝히지 않았다. 성희는 몇 번이나 자신의 몸속에 형우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썼다가 지워버렸다. 육지에 있다면 모를까 당분간은 오고 싶어도 올 수도 없는 망망한 바다에 있는 사람이 걱정할 만한 내용은 한마디도 쓰고 싶지 않았다. 아무런 도움도 못 주면서 멀리서 걱정하다가 사고라도 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당분간은 자신이 직접 편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답장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많은 편지가 은행에 도착해 있을 줄은 짐작도 못했다. 뜯어보지 않고 뭐해? 그렇게 끌어안고만 있을 거여? 어? 이대로가 좋아. 참말로 눈 꾸셔서 못 보겄다이. 성희는 편지들 중 하나를 골라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고 내용물을 꺼내어 펼쳤다. 사랑하는 성희에게 잘 지내니? 나는 지금 자유로 컴퍼스가 남이 7도 20분, 동경 105도 5분을 가리키고 있는 남진아 해를 순항하면서 사랑하는 너에게 열다섯 번째 편지를 쓴다. 우리는 어제까지의 부진했던 어장을 뒤로 안 채 만선의 꿈을 안고 새로운 어장을 찾아 쾌속 항진 중이란다. 어제는 심한 파도와 비바람이 닥쳐 곤혹을 치렀는데 오늘은 거대한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 위를 거친 물보라를 일으키며 항해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희야. 그동안 부모님도 동생들도 모두 안녕하시리라 믿는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성희도 잘 있겠지. 성희야,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지 않는 한 우리는 사랑할 것이다. 지난번 너의 편지를 받고 조금은 마음이 무거웠단다. 너는 표현하지 않으려 했지만 네가 지금 뭔지 모를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을 행간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성희야, 우리에게는 아직 젊음이 있다. 지금 생각에는 미래가 불투명하게만 느껴지지만 우리들의 앞날에는 찬란한 미래가 있단다. 성희야, 나는 영원히 너를 위해 존재한다. 너를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 무엇도 버릴 수 있단다. 성희야, 내 몸은 비록 너에게서 멀리 떨어져 이곳 남태평양의 바다 위에 떠있지만 마음은 항상 네 곁을 맴돌고 있단다. 지금은 힘겹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머자나 너를 향해 달려갈 거야. 희망과 꿈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갈게. 그때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어.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사랑하는 너와의 행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걸게. 사랑한다, 성희야. 안녕. 1971년 6월 20일 성희는 형우의 편지를 하나씩 꺼내어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다. 모처럼 서방님의 편지를 보니까 친구도 눈에 안 보이자? 잠을 안 잘 거냐? 성희가 편지를 읽는 사이 윗목에 이불을 가져다 편 영숙은 그만 자고 내일 또 읽으라면서 핀잔을 주었다. 그대로 두면 밤을 지새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냐? 미안하다. 성희와 영숙은 오랜만에 한 이부자리에 누웠다. 성희는 어느새 등을 돌리고 훌쩍이고 있었다. 자꾸 우울해지는 성희의 기분을 좀 바꿔주고 싶었던 영숙은 즐거웠던 학창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성희야, 경주에 수학여행 갔을 때 생각나냐? 응. 있잖아, 그 교감선생님 사건 말이야. 생각 안 나냐? 그려, 생각나. 둘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영숙과 성희는 둘도 없는 단짝으로 장난도 심했던 만큼 학창시절의 추억도 많았다. 여고 2년 가을,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의 일이었다. 2학년 전체 학생들이 한 여관에 투숙하면서 1층과 2층으로 나뉘어 방을 잡았다. 성희와 영숙은 2층의 같은 방에 배치를 받았다. 수학여행 첫날에 학생과 교사들은 초저녁에 노래자랑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을 즐겼다. 행사의 진행을 맡았던 총각선생은 학교에서 인기가 높은 국어선생이었다. 그런데 성희와 영숙은 그것이 별로 재미가 없었다. 영숙이 먼저 성희의 옆구리를 찔렀다. 너 재밌냐? 아니요, 별로야. 그럼 우리 올라가서 잠이나 잘래? 그려. 두 사람은 학생들 사이에서 슬그머니에 빠져나와 2층 숙소로 올라가 일찌감치 자리에 누웠다. 그런데 바깥이 소란스러워서 그런지 잠이 오지 않아 레크레이션이 끝나기를 기다렸지만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성희야, 우리 심심한 뒤 선생님들 좀 골려줄까? 그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어떡해? 국어선생님은 잠잘 때 거시기 하나만 입고 잔다 하자녀. 정말? 장난기가 통한 두 사람은 모종의 계획을 세운 뒤 행사를 끝낸 교사들이 잠자리에 들기만을 기다렸다. 이윽고 지루하던 레크레이션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교감의 훈시가 시작되고 있었다. 야, 이제 끝났나 보다. 영숙은 창문으로 다가가며 아래층을 내려다보았다. 성희와 영숙이 고개를 내민 창문 바로 밑에서 교감이 일장 혼실을 하고 있었다. 교감의 벗겨진 대머리가 전등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 빛났다. 지독한 대머리였던 교감은 몇 개 안 남은 옆머리에 포마드를 발라서 정수리를 겨우 가렸는데 그나마도 밤바람에 날려서 옆으로 흘러내렸다. 그래서 포마드를 바른 대머리가 조명을 받아 유난히 화냈다. 성희야, 이리 좀 와봐. 무지하게 빛난다잉. 성희와 영숙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언젠가 등교하던 길에 앞서가는 대머리를 뒤따라가면서 킥킥대던 일이 생각나게 됐다. 야, 성희야. 넌 대머리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 난 말이야. 이상하게 대머리만 보면 그 깨끗한 머리에 침을 한번 뱉어보고 싶은 충동이인당께. 어머나, 참말로 너하고 나하고는 천생연분이란께. 그럼 너도? 그려. 그럼 우리 언제고 기회 있으면 한번 혀보자. 두 사람은 그때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다. 상대가 교감이라는 사실도 안중에 없었다. 성희야, 될 수 있는 대로 침을 많이 모아라잉? 알았당께.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하면 살포시 흘리는 것이다. 알겠냐? 그려. 둘은 입안에 침이 가득 고였기 때문에 입으로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어서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다. 하나, 둘, 셋. 성희와 영숙은 교감의 반짝이는 머리 위를 향해 살며시 입을 벌렸다. 그들의 입을 떠난 걸쭉한 침이 주르르 흘러서 조명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던 교감의 정수리에 떨어졌다. 정수리에 떨어진 침은 이마로 흘러서 이내 얼굴에 묻었다. 교감 선생은 갑자기 무슨 따뜻한 액체가 머리 위에 떨어지면서 흘러내리자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었다. 걸쭉하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손바닥 가득히 묻어났다. 한창 열변을 토하던 교감은 혼실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손수건으로 손바닥이며 머리를 쓱쓱 문질러서 닦은 교감 선생이 다시 혼실을 시작하려던 순간이었다. 그를 바라보던 학생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성희와 영숙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고 있다가 혼실을 듣던 학생들이 한꺼번에 웃는 통에 놀라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압불사. 모든 학생과 선생들이 성희와 영숙을 바라보면서 배꼽을 잡고 깔깔거리는 것이 아닌가. 눈치를 보아하니 국어선생과 학생들은 둘이서 하는 짓을 처음부터 보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영숙과 성희는 몸을 날려 얼른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영숙아, 일을 어쩐다냐? 우리는 최하태학이다잉. 안 그러냐? 나도 모르겠다. 교감 선생님의 대머리에 진짜로 침을 뱉는다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디 어쩌다가 요런 우발적 사고를 쳤다냐. 그런데 이상했다. 교감 선생의 훈시가 끝나고 레크레이션을 마친 학생들이 영숙과 성희가 누워있는 방에 찾아와서 너희들은 오늘 죽었다. 라고 한마디씩 겁을 주었는데도 별일이 없었다. 국어선생도 교감 선생도 영숙과 성희를 찾아오지 않았고 따로 불러서 나무라지도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이냐? 소식이 올 때가 되었는디. 성희가 이불 속에서 영숙에게 물었다. 피가 마른다는 게 이런 것인가 벼. 아마. 성희와 영숙은 그날 한숨도 못 자고 꼬박 밤을 세웠지만 어쩐 일인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수학여행이 끝날 때까지도 두 사람을 징계한다는 소식은 없었다. 성희와 영숙은 그것이 더욱 두렵고 겁이 나서 수학여행 내내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처음엔 국어선생을 골탕 먹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본의 아니게 교감 선생의 대머리에 침 세례를 하고 말았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국어선생의 넓은 아량으로 두 사람이 무사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분명히 영숙과 성희가 교감 머리에 일부러 침을 뱉는 것을 목격했으면서도 일러바치지 않았고 교감 선생은 학생들이 일부러 그런 장난을 쳤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하는 눈치였다. 만약 교감이 학생들의 짓꽂은 장난으로 자신이 망신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려오고 아찔한 기분이었다. 성희야, 그때가 참 그립다. 이제 그런 시절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오. 성희야, 자냐? 응, 졸음이 쏟아진다. 나도 졸립다. 잘 자라. 응. 여수를 떠나온 이후 처음으로 성희는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모처럼 형우의 편지를 받았고, 옛 친구와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이 무겁던 마음이 안정을 되찾으며 오랜만에 단잠을 잘 수 있었다. 일요일 아침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잔 성희와 영숙은 돌산섬의 바닷가를 한가하게 거닐었다. 해초를 뜯고 할아버지의 양식장도 구경하며 점심도 함께 먹었다. 바닷가 마을의 즐거운 휴일이 저물 무렵 영숙은 여수로 떠날 차비를 시작했다. 성희의 마음 같아서는 영숙을 여수로 떠나보내지 않고 자신과 함께 돌산섬에 계속 남게 하고 싶었다. 몸조심 잘하고 있어. 다음 일요일에 또 올게. 영숙아 고맙다. 잘 가. 두 사람의 눈가에 어느덧 이슬이 맺혀있었다. 영숙을 태운 버스가 산모퉁이를 돌아 보이지 않게 되어서야 성희는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지고 말았다. 영숙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영숙은 버스를 타면 항상 앞에 앉는 버릇이 있었고 그날도 역시 앞좌석이 비어있어 그 자리에 앉아있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정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버스에 올랐다. 승객 중에는 해초며 생선들을 저녁시장에 내다 팔기 위하여 여수로 가는 아주머니들과 갯바위 낚시를 하고 돌아가는 낚시꾼들이 많았다. 영숙아 어디 다녀오냐. 영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성희의 아버지가 낚시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서있었다. 영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영숙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 그려? 나가 누구 집안을 거의 다 아는디 돌산섬에도 친척집이 있었냐. 예. 어느 동네 누구요? 아버님은 잘 모르실 거여라. 이사온지 얼마 안 되노만요. 그려? 아무튼 고맙다. 누구 부모님도 안녕하시냐? 예. 성희하고는 자주 연락하냐? 아 성희요. 아 예. 그런데 누 어디 아프냐? 아 아니어라. 니 안색이 어찌 안 좋다. 니가 이리 앉아가거라. 아 아니어라. 괜찮어라. 영숙의 등줄기에 진땀이 흐르고 있었다. 여수에 도착하려면 아직 한참이 남아있었고 성희 아버지는 이것저것 자꾸 물어보는데 버스는 왜 이리 군뱅이 기듯하는지 속이 바짝바짝 타서 죽을 것만 같았다. 결국 영숙은 여수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내리고 말았다. 더 이상 성희 아버지 곁에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휴 시집도 못 가보고 죽는 줄 알았자녀. 젠장. 더 이상 성희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는 질에 숨이 멎어 죽을 것만 같았다. 버스에서 내린 영숙은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심호흡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고도 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왔다. 문제는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다.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영숙을 어머니가 불렀다. 영숙아 전화받아. 누구여라? 성희 어머이요. 출근했다고 하지 그랬소. 성희 어머니가 전화를 했다는 말을 듣고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성희 아버지가 돌산섬에서 자신을 보았다고 말한 것이 분명했다. 전화 바꿨는데요. 아침에 미안한데. 출근 전에 나 좀 만날 수 있겄냐? 급한 일여라. 아침에는 좀 바쁜데요.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전에는 성희 어머니가 아무리 다그쳐도 성희의 거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버렸다. 영숙은 체질적으로 거짓말을 못했다. 어쩌다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얼굴에 근육이 떨리면서 말을 터듬고 얼굴이 빨개져서 금방 들통이 났다. 잠깐이면 되니께 은행 앞 다방으로 오니라. 그럼 끊는다. 성희 어머니는 영숙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영숙은 수화기를 들고 멍청이 서 있었다. 야가 왜 이런다냐. 너 성희 어머니한테 죄 지은 거 있냐? 야 영숙아. 아 예. 출근 안 오냐? 가요. 그런데 성희 어머니가 달리 묻는 말 없었다요? 굳이 나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돌산섬에 친척이 있느냐고 묻더라. 그러고 너 토요일 밤에 집에 있었냐고 묻고 그래서 뭐라고 했으라. 우리는 돌산섬에 친척이 없고 너는 토요일 오후에 친구 집에서 자고 왔다고 했지. 무엇이 잘못됐냐? 그러고 본 게 이상하다. 뭐 땜시 그런 것을 꼬치꼬치 묻는다냐? 영숙은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얼른 성희 어머니가 기다리는 은행 앞 다방으로 향했다. 성희 어머니를 만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난감했다. 성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낳겠으니 바다에 나간 형우가 돌아올 때까지만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고 영숙도 역시 그렇게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한 상태였다. 그런데 뭔가 눈치를 채고 이른 아침부터 만나자고 하는 성희 어머니에게 어떻게 둘러대야 좋을지 눈앞이 캄캄했다. 물론 성희 어머니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부모가 갑자기 증발한 딸의 행방을 찾으려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영숙의 입장은 참으로 난처했다.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자니 친구의 어머니가 안타까웠다. 사랑하는 딸의 행방을 몰라 애태우는 어머니에게 귀뜸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그 일로 성희가 당해야 할 고초가 마음에 걸렸다. 다방 앞에 도착한 영숙은 선뜻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동안 망설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성희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쉽지가 않았다. 다방 앞에서 머뭇거리던 영숙은 이윽고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다! 성희 어머니는 벌써 다방에 와있었다. 영숙이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혀. 하지만 딸을 찾는 어미의 마음도 생각해 줘라. 알아요. 어머니 마음. 몇 가지만 묻고 금방 갈게요. 예. 어제 돌산섬에서 성희 아버지 만났다면서? 예. 성희가 돌산섬에 있지야? 순간 영숙은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아니어라. 인혁은 진짜 잔말로 뭐 몰라라.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말을 더듬었다. 너 언젠가 우리 성희하고 집에 왔을 때 너는 거짓말을 허면 말을 더듬고 얼굴이 떨린다고 말한 일 있지야? 예. 지금 네 얼굴이 떨리고 말도 더듬는디 그려도 모르냐? 성희 어머니는 영숙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왜 말을 못하냐? 어머니 저는 어쩌랴. 저도 참말로 미치겄스라. 영숙이 너는 진작부터 성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지야? 그것은 참말로 아녀라. 그럼 언제 알았냐? 성희가 돌산섬에 있다는 거. 참말 말 못하겄냐? 영숙아 나는 말이오. 너하고 성희가 둘도 없는 친구로 알고 있다. 그라고 너도 내 딸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믿었던 두 딸년들이 이 어미 속을 여럿코럼 뒤집어 넣을 줄은 참말로 몰랐어요. 너 내 얼굴 한 번 똑바로 쳐다봐라. 네가 보기에 이 얼굴이 시방 사람의 얼굴로 배냐? 나는 그 기집애가 집을 나간 후로 하룻밤도 제대로 잠을 자보지 못했어야. 이 어미에 한 번 살려주는 셈 치고 성희가 시방에 있는 것 좀 가르쳐다고. 제발 부탁이다. 딸을 그리는 어머니의 간절한 하소연 앞에서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영숙아 네가 끝까지 말을 안 해주면 오늘이 내 제삿날이 될 것이오. 그런따도 말 못하겄냐? 영숙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성희가 있는 곳을 말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모진 마음을 먹는 어머니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어미, 아버님은 아직도 몰라라? 그려, 그 양반이 알았다면 여지껏 가만히 계실 양반이냐? 뭔 일을 저질러도 진지게 저질렀지. 그럼 지가 말씀드린 것 어머니만 아시고 아버님한테는 비밀로 하실 수 있어라. 성희한테 무슨 일 있냐? 지가 아버지가 몰라야 되는? 예. 그려 그럴 테니 시방 그년이 있는 곳이나 싸게 말해라. 어서 말을 하랑께 그르냐? 성희와 약속했는데요. 당분간 절대로 아무에게 말 안 온다고. 그려, 너하고 나만 알 것인께 어서 말효야. 말씀을 드릴 것인께 놀라지 말어라. 저도 성희 있는 곳을 그저께서야 알았어라. 그라고 성희는 지금 홀몸이 아니어라. 뭣이라고? 성희가 지금 홀몸이 아니라고였냐? 예. 저녀가 애를 뱄어야? 성희 어머니는 주먹으로 가슴을 툭툭 치면서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질끈 감은 두 눈에서 이내 굵은 눈물이 솟구쳐 여인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한동안 넋을 잃고 거친 숨을 내쉬던 성희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영숙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 썩을 논 지금 어디 있냐? 초점이 흐릿해진 눈으로 성희 어머니는 영숙을 바라보았다. 지금 찾아가실라구라? 그려. 마음 가라앉히시고 조금 이따가 저랑 가시면 안 되겠어라. 지가 곧 조퇴하고 다시 나올 테니께. 아니요. 나 혼자서 갈 것이요. 싸게 그 썩을 논이 있는 곳이나 말이요. 영숙은 어머니에게 성희가 살고 있는 돌산섬의 약도와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생각했다. 성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미안하지만 영원히 숨길 수 없는 일이라면 차라리 지금 아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닐 것도 같았다. 그리고 성희가 출산을 하게 되더라도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산후조리를 하는 것보다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는 쪽이 더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쨌거나 그동안 영숙이 너한테 미안하게 됐다. 이해해라. 아니어라. 제가 죄송해라. 그러고 부탁인디. 나 돌산섬으로 간 뒤에라도 그 썩을 논한테 전화하지 말거라. 내가 찾아가는 줄 알면 또 도망칠지도 모른게. 알겄냐? 예. 넋을 잃은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성희 어머니는 다방을 나섰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옛 말이 있더니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인가 싶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성희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부터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굳은 일 한 번 안 시키면서 고의고의 키운 아이였는데 도대체 어쩌다가 그 지경이 되었는지 짐작도 안 갔다. 이제 막 피어나려고 하는 꽃봉오리처럼 여리고 여린 성희가 애를 뱉다니. 억장이 무너지는 듯 아찔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다. 힘이 빠진 두 다리가 천근만근이었다. 발걸음을 옮기기가 어려웠던 성희 어머니는 다방 앞을 지나가던 택시를 세워서 탔다. 기사 아저씨, 여기 그려진 약도대로 나 좀 데려다 주실 수 있겄소? 성희 어머니는 맥이 빠져 영숙이 그려준 돌산섬의 약도를 택시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예, 그러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해계망측했다.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도 나지 않고 그저 서러운 눈물만 자꾸 흘러내렸다. 아주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아녀라. 돌산섬에 접어든 택시는 곧 성희가 새들어 산다는 집 앞에 도착했다. 성희 어머니는 대문을 두드릴 힘조차 없어 문고리를 잡고 쓰러지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대문에 매달아 놓은 작은 종이 울렸다. 누구 왔어라? 예, 잠깐 실례쫓까. 마침 마당에서 해초를 말리던 할머니가 대문을 열었다. 어메, 누구신데 여기서 쓰러져 계신다요? 대문을 열던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낯선 아낙내를 부축해서 앉혔다. 할머니가 이 집 주인이오? 할머니가 이 집 주인이오? 그 안 뒤에 댁은 누구여라? 이 집에 새들어 사는 아이의 애미여라. 에이, 그려라. 세대! 세대! 퍼뜩 좀 나와 보더라고. 할머니는 큰소리로 성희를 불렀다. 예, 나가요. 무슨 일 있으세요? 만삭의 몸인 성희가 허리를 두 손으로 받쳐 몸을 뒤로 젖힌 자세로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할머니의 부축을 받으면서 대문 앞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뒤뚱거리며 걸어 나오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성희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오메 여보쇼! 아줌씨! 아줌씨! 정신 쫓까 차려라! 할머니, 누가 왔어요? 왜 그러셔라? 그때까지도 할머니 곁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성희가 나오며 물었다. 어서 와보더라고. 세대가 어무이랴! 예? 우리 어무이요? 그려, 세대가 어무이! 순간 성희도 온몸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어미? 나 죽겄네! 이것이 뭔일이당가! 이러다 쌍초상 나겄네! 할머니는 아닌 밤중에 홍두께 격으로 갑자기 나타난 아낙네가 기절하여 쓰러진 데다가 성희까지 혼절하자 당황했다. 무엇을 어떻게 수습해야 좋을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까딱하다가는 할머니 자신마저 쓰러질 것 같았다. 마침 할아버지도 바다에 나가고 없어서 할머니 혼자 힘으로는 두 사람을 어쩔 수가 없었다. 결국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혼절한 두 사람을 방으로 옮겨놓고 물을 끓여서 먹이고 팔과 다리를 이리저리 주무른 뒤에야 두 사람은 겨우 정신이 돌아왔다. 네가 참말로 성이냐? 성이 맞아? 너요? 네가 분명 성이요? 내가 시방 꿈을 꾸는갑다. 나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지 네가 이럴 수 있대. 아가, 성이요. 무엇이라고 한마디 해봐야? 참말로 네가 성이요? 정신이 돌아온 어머니는 성이의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냐고 묻자냐? 이 썩을 년아. 성이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어머니는 몸부림을 쳤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너, 무엇이라고 하냐? 시방, 네가 잘못 쳤다고 현냐? 이것이 시방, 잘못 쳤다고 혀면 끝나는 일이요? 이것이 용서한다고 될 일이더란 말이요. 어디 가서 죽어뿔자. 너랑 나랑 둘이 죽어뿔자. 성이를 잡아 흔들던 어머니는 와락 딸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어머니의 처절한 통곡이 성이의 가슴까지 흠뻑 적셨다. 좀처럼 울음을 그칠 줄 모르는 어머니 품에 안긴 성이의 눈앞에 문득 어린 시절의 일이 어른거렸다. 언젠가 뒷산에서 뗄나무를 해오던 오빠들이 마당에 지게를 내려놓으며 방에서 책을 읽고 있던 성이를 보면서 성이야, 냉수 한 그릇 줘. 하고 버럭 소리를 지른 일이 있었다. 그 소리에 놀란 것은 성이가 아닌 어머니였다. 너는 손이 없냐? 동생 공부 방해 오지 말고 네가 떠다 먹어야. 어머니는 참 이상여요. 저 가슈나는 커서 남의 집에 시집값을 문 남의 사람인데 어머니는 왜 남의 집 식구를 아들들보다 더 위한단가? 저놈 저 말하는 아그딱 좀 보소. 하나뿐인 여동생이 너는 측근도 안 오냐? 에라이 인정머리 없는 놈아. 꼴도 보기 싫은 게 저리 가버리냐? 어머니의 호통에 놀란 오빠는 더는 대들지 못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냉수를 퍼마시면서 성이를 힐끗 노려봤다. 그때 오빠의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있던 굵은 땀방울이 성이는 아직도 눈에 선했다. 집에 굳은 일이 아무리 많아도 어머니는 성이에게 자잘한 심부름조차 시키지 않으면서 항상 감싸고 돌았다. 너는 공부나 부지런히 해야 어쩌다가 성이가 부엌에라도 나오면 등을 떠밀면서 그토록 아껴가며 키운 외동딸이었다. 성이에 대한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진 지금 실망과 배신감에 오열하는 어머니의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절망적이었다. 성이는 몸둘바를 모른 채 어머니를 따라 울고 또 울었다. 성이는 어머니가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를 저버린 자신이 미웠지만 그렇다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을 절대 후회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애기 어머니, 이제 그만 우셔라. 나가 상관할 일이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마디만 허겄소. 인혁도 자식을 내시기나 기른 어미여라. 애기 엄리의 마음을 인혁이 왜 모르겄소. 참말로 기가 막힌 일이지라. 허지만 그렇게 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닐성 싶어하는 말여라. 산모한테도 안 좋은 일이고. 그러니 그만 진정하셔라.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어쩌고 쏘. 어머니, 그만 진정하세요. 어머니. 애 썩을 년아, 나가 시방 진정하게 됐냐? 나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너 죽고 나 죽자, 이년아. 장차 이를 어쩔 것이냐? 시상에 우찌 이런 일이 있대. 나는 시상에 가신하들이 다 환양질을 혀도 너는 멀쩡할 줄 알았어야. 그런데 인자 본께 나가 미쳤는갑다야. 다들 멀쩡한 뒤 우찌 너만 환양질을 헌데. 너를 믿은 내 눈을 호미로 콱 쫓아벌고 싶어야. 아, 알기나 하냐, 이년아. 넋을 잃고 통곡하던 모녀는 기진맥진하여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오랜만에 만난 모녀 사이에 망감이 교차하는 길고 지루한 침묵이 흘렀다. 성희야, 작잡한 음성으로 어머니가 불렀다. 예? 조금은 가라앉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성희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애비가 누구냐? 애비도 모르는 자식이요? 그런겨?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성희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알고 있어요. 썩을 논. 어느 놈이요.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이 성구석에 처박은 놈의 쌍판대기 좀 보자. 지금 여기 없어요. 뭐시라? 여기 없어? 예. 그럼 어디 있냐? 바다에. 그러면 벤놈이요? 그려? 예. 아이고, 나 속 터져 죽겠다. 어머니는 목이 타는지 옆에 있던 물주전자를 들어 벌컥벌컥 단숨에 들이켰다. 그려, 참 차렸다. 내가 니년을 겨우 벤놈의 지진 만들라고. 이날 이때까지 뼈빠지게 일해서 공부시켰냐? 이 썩을 논. 너 한번 생각해 봐라. 니년 이날 이때까지 응. 구정물에 손 한번 넣어본 일이 있냐? 빨래 한번 한 일이 있냐? 네 오빠들 눈치 봄시로 그렇게 곱게 곱게 길러놓은 게. 겨우 벤놈하고 붙어먹었어야? 에라, 이 썩어 문드러질 거사. 아무리 사내연티 환장해도 그렇지. 참말로 너무 온다이. 시상에 붙어먹을 사내가 그렇게 없어서. 그려, 내가 미친년이야. 죽서갖고 개좋구먼. 이년아, 이 금수만도 못헌년아. 길을 막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내가 시방 자랑하란다. 아이고, 나 속 터져 죽는다. 아이고. 아, 뭐여? 뱃속에 든 씨가 누구시냐고 물었자녀. 어디 사는 어떤 놈이 네 배떼에 그 잘난 씨를 뿌렸는지 싸게 말 못혀? 네가 이 지경이 되었으면 못이라고 할 말이 있을 거다니요. 자초지정을 싸게 말 못혀? 네가 시방 이 어미 죽는 걸 보고 싶으냐? 아니면 싸게 말혀? 소 잡아먹은 년 맹키로 입 다물지 말고 싸게 말혀? 성인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좋을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된 이상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고백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사실대로 밝히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엄청난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능하면 그럴 수만 있다면 형우가 돌아온 후에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어머니 그려 싸게 말혀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으니 들어주세요. 부탁이에요. 어머니 이것이 시방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요. 뱃속에 든 씨가 누구시냐고 물었는디 부탁은 뭐 얼어 죽을 부탁이요. 지 잘못은 지가 알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실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진정하시고 제 말씀을 먼저 들어주세요. 네? 어머니 실망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음께 아이 애비가 어떤 놈인지 그거나 퍼뜩 말해보거라. 죄송해요. 지금은 밝힐 수 없어요. 성인은 고개를 들면서 찬찬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당장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형우가 돌아올 때까지는 두 사람의 연애를 비밀에 붙이자던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형우네 부모와 성인의 부모 사이에 지속되어온 불편한 관계 근호는 몰랐지만 아직까지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처지에서 선뜻 형우의 이름을 꺼낼 수는 없었다. 두려웠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벌써 열 달째 자라난 생명이 형우의 핏줄이라고 밝혀지면 두 집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참말로 말 못하겄냐? 예.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 썩으려니? 가쁜 숨을 몰아쉬던 어머니가 성인의 뺨을 후려갈겼다. 시방 본께 인연이 참말로 독정이어야. 인연이 전 그렇게 나오면 할 수 없다. 나는 그래도 이 일을 느그 아버지 모르시게 조용하게 처리하려고 혼자서 여기까지 왔는지 니년 허는 꼬락선이를 본께 안 되겄다이야. 느그 아버지를 불러했으겄다. 나가서 전화오고 올 것인께 여기 꼼짝 말고 자빠져 있구라. 알겄냐? 어머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순간 성인은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만약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성인의 임신을 알리면 대쪽같은 성격의 아버지가 어떻게 나올지 뻔했다. 아버지는 그 불같은 성미를 못 참고 무슨 일을 내고야 말 것이었다. 어떻게든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아버지가 모르게 해야 한다고 성인은 판단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말씀드리겠어요. 썩을련. 자리를 박차고 나가던 어머니는 자리에 앉았다. 사실대로 말씀드릴 테니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무슨 부탁? 아버지께는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비밀로 해주세요. 그러면 모두 다 말씀드릴게요. 언제 오는디? 한 2년 걸릴 거예요. 오시라고? 언제 갔는디 2년이나 더 있어야 오냐? 한 9개월쯤 되었어요. 무슨 배를 타는디 그렇게 오래 걸리냐? 원양어선을 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돌아올 때까지만 아버지께 비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놈도 네가 애벤 거 알고 갔냐? 그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너 미친년 아니냐? 그 사람이 돌아와서 지자식이 아니라고 딴소리하면 어쩔 것이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믿어? 이 순진한 년아. 시상이 그렇게 닌전 생각대로 만만한 줄 아냐? 갈수록 대산이구먼. 내가 너를 너무 곱게만 키웠어야 이제 와서 누굴 탓하겄냐? 다 이 내 죄구먼. 시상 뜨끔한 줄 못 가르친 내가 시방 죄를 받는 것이란께 다 내 죄구먼. 내가 죽일 년이어야. 오냐 그래. 네 뱃속에 든 씨가 누구의 씨냐? 그놈이 나중에 지가 붙어먹은 씨가 맞다고 할지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지는 두고 보면 알일이고. 그래. 너를 이렇게 만든 놈이 대체 누구요?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고 자책하는 어머니 앞에서 성인은 난감했다. 더는 어머니를 속일 수 없었다. 누구냐고 묻자녀. 어머니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아? 누구? 형우예요. 뭣이라고? 형우라고 했냐 시방? 그랑께 이수환이 그놈의 자식 형우랑 네가 붙었다 했냐? 예. 뭣이 어쩌? 그랑께 니년의 뱃속에 든 피덩이가 그 왼수놈의 씨앗이여? 두 눈을 칫뜻한 어머니는 딸이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형우라는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축 늘어져 방에 쓰러지고 말았다. 성이의 뱃속에서 형우의 아이가 열 달째 자라나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 앞에서 넋을 잃고 만 것이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고꾸라진 어머니를 성이가 흔들어서 깨웠다. 언감생심, 어린 반푼어치도 없구먼. 하늘이 무너져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것이오. 네가 어째 원수놈의 새끼를 낳을 수 있겄냐? 하늘도 무심하시다이. 안 돼야, 안 돼야. 절대로 그것만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오. 하얀 소망 다섯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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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